안녕하세요. 장마입니다. 맥주 순수령하면 다들 독일을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독일은 왜 맥주 순수령을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나라들 보면 맥주 순수령 없이도 맥주를 잘 만드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맥주 순수령도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et it! 맥주 순수령은 왜 그리고 언제 생겼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금 문제였어요. 보리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곡식을 쓰는 경우가 있다 보니 과세 기준의 혼동이 발생했고 또한 주식인 빵을 만드는데 재료 수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둘째로 맥주 안에 독초, 계란, 심지어 마약류 등 기상천외한 것들을 넣어 만드는 것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현지에도 과거처럼 이상한 걸 넣는 양주장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이 양주장은 지금 뭘 넣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이름도 프라이 프라이죠. 그럼 맥주 순수령은 언제 발표되었을까요? 알기 전에 일단 독일 지도를 보시죠. 여기 독일 동남쪽에 보시면 바에이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에이른 주의 면적은 대한민국 크기와 비슷합니다. 이곳이 예전에 바에이른 공국이었고, 맥주 순수령은 이곳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맥주 순수령하면 1516년에 공표된 맥주 순수령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맥주 순수령은 1300년도부터 있어 왔으며, 1302년 뉴른베르크, 1343년 바이마르, 1487년 미네에서 공표가 되었고, 그리고 현재 맥주 순수령의 전신인 1516년 맥주 순수령은 인골슈사태에서 공표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들어가 있는 내용은 처음엔 물보리만 허용했지만, 점차 물보리홉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맥주 순수령은 1516년도에 맥주 순수령에서 파생되어서, 독일 맥주 순수령과 바에이른 맥주 순수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에이른 맥주 순수령은 물보리홉효모 이 4가지 요소만 넣을 수 있는데 만에, 독일 맥주 순수령은 물보리홉효모 그리고 색소를 위한 설탕시럽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맥주 순수령은 둘 다 독일에서 만들어졌지만, 바에이른 주에서는 바에이른 맥주 순수령만을 따릅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에이른 맥주 순수령으로 만들어진 맥주만 맥주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맥주 라벨을 보시면 차이점은 좀 더 분명합니다. 왼쪽은 독일 맥주 순수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오른쪽은 바에이른 맥주 순수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왼쪽 맥주는 색깔을 위해 캐러멜화된 설탕시럽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에이른에서 만들어진 맥주들은 이런 마크를 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금해 할 겁니다. 바에이른 맥주 순수령이든 독일 맥주 순수령이든 이걸 왜 지켜야 되며, 그냥 맥주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독일 맥주는 고리타분하고 힙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에이른 맥주 순수령이 없다면, 철학적으로 맥주의 정의가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맥주의 정의를 보더라도 맥주는 보리를 이용한 음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리가 100%가 아닌 비교적 값이 싼 옥수수 전분이나 다른 곡물을 넣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당화 과정의 목표는 당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렇다면 당가가 싼 녹말을 99% 사용하고 보리는 1% 사용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혹은 보리 50.1, 녹말 49%를 쓰면 절반은 넘었으니 맥주라고 부를만 한가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보리만 10% 이상 들어가면 맥주로 분류됩니다. 재료가 아닌 프로세스 측면에서 봤을 때 맥주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3가지로 압축하자면, 첫번째 보리에서 당을 추출하고, 두번째 홉을 넣고 끓이고, 세번째 발효와 저장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시장에 이미 당화 과정이 끝난 몰트 엑스트락을 팔기도 하고, 더 나아가 홉도 이미 끓인 상태의 맥주과, 효무만 주고 집에서 만들어 마신다며 수제 맥주 기계라고 파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맥주 발효시키고 숙성하는데 3주의 시간이나 걸리는데, 바로는 못 마실까요? 기술의 발전으로 맥주가 발효하면 어떤 아로마들이 생성되고, 우리는 이 아로마들이 맥주의 평균적으로 얼마나 있는지까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리차에 순수 알콜을 5%를 넣고, 이미 가공된 호불을 넣어서 쓴맛을 내고, 아로마만 따로 블렌딩하고, 탄산만 강탄하면 30촌의 맥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마시는 화학소주처럼요. 이것도 우리가 맥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리다 보면, 결론적으로 저는 바에른 맥주 순수령을 지킨 맥주만 맥주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맥주 순수령으로 안 만들어지는 맥주는 뭐라고 부를까요? 맥주 혼합 음료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맥주 혼합 음료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지 않고,